안녕하세요 려동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닉스에서 최근에 새롭게 출시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사하라입니다 응답하라 사하라 먼저 제품의 외형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높이 465mm 깊이 435mm 너비는 200mm로 일반적인 미들타워 사이즈의 제품입니다 전면부는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쿨링 성능을 강화했고 요즘에 나오는 케이스들에서 아쉬움으로 남았던 이 오디디베이의 부재를 해결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전면부 상단에는 usb 3.0 하나 2.0 두개 오디오 단자 그 다음에 리셋 전원 버튼이 위치해 있어요 요즘 출시되는 케이스들 대부분이 전원 버튼이 이 윗부분에 달려 있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쓸 때 usb 끼기도 힘들고 뭐 이런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고 이제 컴퓨터 전용 렉이 있는 그런 책상들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끼어서 넣어가지고 사용을 할 때 이 윗부분을 가리기 때문에 usb 단자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단에는 요즘 케이스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자석식 먼지필터가 있습니다 먼지필터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추가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케이스의 왼쪽은 철판과 아크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pc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이게 요즘 케이스들처럼 통 아크릴이 아니에요 여기가 철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른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철판이에요 이 샤시 두께는 뭐 그다지 뭐 얇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또 두꺼운 것 같지는 않아요 가격대가 3만원대 초반인 제품이니까 당연히 뭐 두꺼울 수가 없겠죠 후면부는 여기 보시면 백패널 장착부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하단 파워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하단부 이 파워 서플라이 이 위치에도 이렇게 탈착식 먼지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케이스 내부입니다 가장 먼저 내부에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뒷편에 보시면 조립에 사용될 이런 나사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전면부에 120mm 쿨링팬 2개 상단에 120mm 쿨링팬 2개 후면에 하나 총 5개의 120mm 쿨링팬을 제공을 하는데 상단은 LED팬이 아니에요 전면과 후면은 화이트 LED팬인데 상단은 LED팬이 아닌데 이게 아쉬우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은 쿨링보다는 이 케이스 디자인에 신경쓰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얘가 지금 3만원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제품인데 쿨링팬을 기본 5개를 제공한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왕 쿨링팬 5개 제공을 해줄 거였으면 이 상단부 쪽도 LED 쿨링팬을 넣어가지고 가격을 한 천원 뭐 2천원 더 받으면 안살래나? 하여튼 나 천원 정도 더 받으면 여기다가 LED 쿨링팬 넣어주면 더 이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레 해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워 챔버 위에도 120mm 쿨링팬 2개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가를 하시게 되면 총 7개의 쿨링팬이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워 챔버 위에 120mm 쿨링팬을 추가로 장착하실 분들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마이크로닉스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따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전면부는 120mm, 240mm 수냉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수 있는데 이 상단부 쪽에는 제가 이 폭 사이즈를 보니까 수냉 라디나 이런 것들은 장착이 불가능해요 뭐 후면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최대 370mm까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그래픽카드를 장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착 가능한 공랭 CPU 쿨러 높이는 165mm라서 쿨러 역시 시중에 판매되는 완전 초하이엔드 공랭 쿨러 몇 개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난하게 장착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반대편을 보시면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케이스 구조랑은 약간 거리가 있어요 선정리 홀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은 뭐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뚫어주고 여기 하나 뚫어주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리고 이쪽 부분 보시면 파워 챔버 쪽에도 보통 요즘 케이스들은 타공 처리가 여기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도 타공 처리가 돼 있고 여기 돼 있고 뭐 여기 돼 있고 뭐 요런 식으로 대부분 타공 처리가 좀 많이 돼 있는데 얘는 타공 처리가 좀 적네요 그래서 케이블 장착할 때 요렇게 뭐 요렇게 끼거나 여기서 나와가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이렇게 껴야지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스토리지 베이를 한번 볼게요 얘는 SSD를 여기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하드 가이드에다가 하드를 두 개 총 SSD 두 개와 하드 두 개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하드를 안 쓰실 분들은 여기가 SSD도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SSD를 장착을 해서 쓰시면 최대 네 개의 SSD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제가 가서 조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고 올게요 네 방금 조립을 하고 왔고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조립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서 어떤 모습일지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예쁜가요? 사이드 판넬 쪽을 보시면 사이드 판넬에는 요렇게 선정리 공간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요 튀어나온 공간 때문에 선정리 공간은 많은데 선정리가 그닥 잘 되진 않아요 그리고 요즘 하도 RGB 케이스들만 많이 봐가지고 조금은 색다른 모습이에요 요렇게 돼 있고 상단에도 쿨링팬이 요렇게 있습니다 바람이 쎄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 나오는 케이스들이랑은 좀 달라요 좀 퇴보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한참 인기가 많았던 아수라 케이스 있죠 아수라 케이스랑 비슷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동급 최강의 쿨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만원대 초반에 쿨링팬 5개 제공해 준다는 건 굉장히 장점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케이스들은 다 상단에 프론트 패널들이 다 요 상단에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쪽에 있기 때문에 요게 굉장한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평입니다 응답하라 사하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